LG 에너지 솔루션의 기업 경영을 하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세 번째로는 적정 밸루에이션 눈높이를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일지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사의 기본적인 계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대표적인 배터리 전문 생산업체가 되어집니다. 소형 전지, 중대형 전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중은 전기차용 배터리가 약 76% 그리고 소형 전지가 18% 정도 그리고 ESS용이라는 에너지 재생장치가 6%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대표적인 성장사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차용 배터리 부분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그레처로는 5대 주요 그레처가 있습니다. GM, 르노, 폭스바겐, 테슬라, 현기차, 그리고 볼보까지. 이게 대표적인 전기차용 배터리의 주요 납품업체가 되어집니다.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장 점유율은 2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세계 1위 CATL이라는 회사의 MS 시장 점유율은 약 32% 정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현재 시장 점유율은 21%가 되고요. 수주 잔고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주 잔고는 약 260조 원 정도의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10년, 그러니까 2032년 정도까지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을 이미 확보가 되어져 있고 그 규모가 260조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260조 원을 시장 점유율로 한번 생각해 보면 앞으로 10년 동안 발생될 수요의 약 22%에서 23% 정도를 차지할 수 있는 물량이 되어집니다. 정리해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력 사업은 2차 전지, 특히 전기차용 배터리 부분에 위치가 되어져 있고요. 특히 앞으로 10년 동안은 시장 점유율 22% 내외를 확보하는 상당히 안정적인 성장성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라고 정의가 내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회사의 실적 예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올해 기준입니다만 대략 22조, 23조 원 정도의 매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매출을 다른 회사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세계 1위 업체가 아까 전에 CATL이라고 했죠. CATL의 매출액은 34조 원 정도 예상이 되어집니다. 비교를 해보면 대략 LG 에너지 솔루션은 60에서 65% 정도의 CATL의 외형 부분과 맞물려 있습니다. 영업 실적은 영업익률 5% 내외로 해서 1조 원 내외 정도의 영업이익이 달성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면에 CATL은 영업익률이 10%를 상회합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대략 4조 원 정도가 나와서 매출액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CLT 대비해서 약 60% 정도를 차지하지만 이익 기준으로 보면 그것보다 조금 낮은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실적은 작년도, 전년도 보면 2020년도의 큰 적자, 그리고 흑자 전환, 2021년도, 2022년도의 흑자폭이 확대되는 형태의 실적 성장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게 아마 2022년도의 실적의 안정성을 우리가 확보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적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세 번째 단계로는 밸레이션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가의 눈높이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맞을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표로는 EV EVITA라고 하는 상대 지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EVITA라고 하는 건 1년 동안 이 회사가 벌어들일 수 있는 현금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이 기업의 주가 부분과 어떠한 몇 배의 배수를 가지고 있는지로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LG에너지 솔루션이 2022년, 2023년 동안 연간 평균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EVITA에 타겟이 되는 EV EVITA 배율을 곱해줘서 밸류를 계산하는 방법이 됩니다. 대략 평균적으로 한 1,3조 8천억 정도의 연간 평균 EVITA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타겟이 되는 배율을 곱해주는데 낙관적인 경우에는 CATL의 밸류에이션, CATL이 세계 1위면서 가장 시장에서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약 35.7배 정도로 형성이 되고 있고요. 가장 보수적으로 배터리 상장업체 등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삼성 SDI가 됩니다. 14배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간 정도가 대략 26배 평균 정도 수준이 되어집니다. 해당 부분을 적용시켜주면 적정한 주가 레벨은 CATL 정도 수준, 아주 공격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120조 원 정도의 주가가 산정이 되어집니다. 120조 원이라고 하면 주당 가격으로 보면 대략 51만 원 정도가 되어집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혹시 주가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 삼성 SDI 밸류를 적용하면 27만 원 정도까지 보수적인 밸류가 평가가 될 것 같고 이 중간 정도 수준이 대략 39만 원, 40만 원 정도 수준이 되어집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90조 원을 조금 상회화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전체 실적 전망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인 가치를 계산해낼 수 있는데 그 계산되는 범위는 보수적인 SDI의 밸류를 적용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낙관적인 CATL의 밸류를 적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적정 주가의 레인지가 차이가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조금 체크를 해야 될 상장 초기의 이슈는 이 펀더멘탈과는 조금 다르게 주식 수급에 의한 오브슈팅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브슈팅 내용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1월 27일 날 상장이 되어집니다만 그 이후의 일정을 살펴보면 2월 14일이 정도 되면 MSCI 지수의 편입입니다. 글로벌 투자 지표의 편입이 되고요. 3월 10일 정도가 되면 한국의 코스 200 지수의 편입이 되어지면서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는 기계적으로 지수의 편입이 됐을 때 종목을 편입을 해야 되는 그런 자금들 유입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 금액이 최소 2조 원에서 2조 8천억 정도의 금액이 기계적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아마 상장 초기에 들어오게 되면 주가를 오브슈팅시킬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좀 낙관적인 주가 수준에서 시작이 돼서 점차 제자리를 찾아가는 형태의 주가 흐름이 그 이후에 전개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은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리해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세계 2위의 배터리 생산업체가 되어집니다. 현재 수주장구는 260조 원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세계 시장 22% 이상을 점유할 수 있는 안정적인 성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은 2020년 적자에서 2021년 확자로 전환된 이후 확자폭이 조금 더 확대되는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적정 주가 레벨은 상대적으로 2위의 비타를 사용할 수 있는데 가장 적극적인 지표로 CATL이라고 하는 세계 1위 업체의 지표를 사용하면 120조 원, 주가 기준으로 보면 51만 원 정도 수준이 가장 낙관적인 정도 수준의 레벨일 것 같고 이 부분이 아마 주가가 투자하실 때 초기에 오브슈팅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만 해당 부분에 대한 주가 레벨 수준을 펀드멘털 측면에서 보면 어느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쪽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LG에너지솔루션에 관련되어 있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유한타 정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